1.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슬픔이 처지도록 과감아줄게 누가 내 맘을 알아주려나 누가 내 말을 들어주려나 3.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3.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 4.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5.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